일본 강진으로 인해 어제 오후 8시 35분쯤 동해 묵호의 최대 높이 85cm의 지진해일이 도달했습니다. 후포는 66cm, 속초는 45cm, 임원과 남항진에도 30cm 안팎의 지진해일이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지진해일 높이가 낮아지면서 오늘 아침에는 속초와 묵호, 동해안 등에서는 10cm 미만의 지진해일 파고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의 지진해일 높이는 천천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당분간 해안 출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